자, 돈키즈가 노는 분야에서는 정말 대가라고 들었습니다. 아, 정말 연습실에서 난리가 난다고. 네. 돈키즈 추석 대잔치 OXM 퀴즈입니다. 예. 경유는 바꿔부를 수 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영덕이 나은 자랑 허니보이스 경유는 블록버스터 1절 가사를 한글말로 바꿔부를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완벽히 한글말이어야 됩니다. 진짜 아무도 O가 없습니까? 아무도 O가 없어요? 네. 이유가 있다면? 어... 그럼 지금 정답 바꿔도 되나요? 살짝 어... 제자리 O로 왔습니다. 블록버스터 1절. 블록버스터 1절 한글로 바꿔야 돼요. 영어가 생각보다 많은데? 성공. 영어가 진짜 많아요. 이제 도전입니다. 이제 도전이에요. 지금 춤을 준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오로지 한글로 부르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맞으겠죠? 네. 도전! 준비됐습니까? 우린 운전을... 아니 준비됐냐고요? 도전 준비됐어요? 됐습니다. 떨리네요. 근데 이제 긴장되는 거야. 파이팅! 안녕 형 누나들 알잖아 놀 놀 줄 아는 놈 놈 우린 운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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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우린 운전해 운전해 운전 우린 운전해 운전해 운전 동키즈라고 해 틀렸습니다. 동키즈! 동키즈! 동키즈는 영어죠. 저기 한국어로 써 있잖아요. 어떻게 한 번 더 기회 드릴까요? 동아이 동아이 그렇죠 그렇죠. 동아이라고 해. 근데 발음을 잘해야 돼요. 도전 가겠습니다. 평일 운전할까요? 성공할 수 있을지! 영덕의 선물! 안녕 안녕 형 누나들 알잖아 놀 줄 아는 놀 정신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재찬이 형 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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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신이한테 한 마디 한다면 실망입니다. 정신이 몰키즈 다음 문제 동키즈의 다재 반응 섹시 리더 원대는 팩트 씨름으로 동키즈 멤버 모두를 이길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팩트 씨름 팩트 씨름은 저희만의 미션 씨름이 이건 그냥 여기다 이건 미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원대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예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오시죠 오시죠 왜 이긴다고 생각하시죠? 아무래도 동키즈의 최장신 아닙니다 섹시함으로 남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쓰러져 주지 않을까 아 알겠습니다 팩트 씨름은 어떤 씨름이냐? 바로 엉덩이 씨름입니다 좀 어려워 아 늦었어요 늦었어요 라운드 1 파이 준비 시작 오 피하고 있어 피하고 있어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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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들어가 주세요 다음 라운드 2 파이 시 시작 오 오 오 오 오 김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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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한 방에 나가 떨어지니까 한 방에 나가 떨어지면서 저 솔직히 저렇게 세게 나오는 줄 몰랐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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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 네모 입등은 좀 문익이는 목표 지점에 화살 세 개 중의 한 개를 꽂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아 세 개 중의 한 개요? 그렇죠 세 개 중의 한 개입니다 그만 열 켜줍니다 자 O는 세 명 X는 한 명입니다 이거 연습 없어요 연습 없습니다 문익이 형 침착해야 해요 준비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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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시작 첫 번째 오셀 실패입니다 우리 형 뒤집어서 던지는 게 더 잘 들어가지 않을까요? 시작 시작 어? 아아 어? 어? 아아 전선 이거 추가적으로 던졌습니까? 신기한데요? 이거 추가적으로 던졌어요 신기한데요? 신기한데요? 자 문익이 형 숫자 뭐 좋아해요? 3 좋아합니다 3점 주세요 우와 잘해야 돼 숫자 시작 도전 도전 실패입니다 이야 혼자 던지를 가져갑니다 만능 작사자 국가 제차는 팩트 제기차기를 3개 이상 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가 있다 제기차기를 했는데 요만하나 5 4 3 2 자 1 나 첫 차례 믿을게 이게 기회가 몇 번이에요? 한 번 6 자 성공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죠? 대찬이가 운이 좋아요 운이 좋다 아 그 운으로라도 3개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운이 좋다 연습 한 번입니다 연습 한 번이에요 준비 시작 둘 대찬이가 운이 좋아요 운이 좋아요 미션이 3개였는데 지금 2개를 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건 뭐예요? 3개 이상의 도전 3개 이상의 도전 개찬의 도전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자 지금 O에 있던 멤버들의 표정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X에 있는 멤버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믿어요?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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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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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찬의 도전 조금씩 해도 돼요 뭐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뭐 편하게 하세요 준비 시작 하나 감사합니다 동키즈 분위기 메이커 슈퍼 막내 종영은 셀프 강강 서울레 20바퀴를 돌고 5초 안에 용돈을 쟁취할 수 있다 3 2 1 오 재찬 이번에도 도전을 성공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셀프 강강 서울레 뭔 거 같아요 코끼리코? 아니죠 코끼리코 어떻게 돌아요? 이렇게 돌죠 강강 서울레는? 이렇게 돌죠 셀프로 돌면? 이렇게 돌죠? 아니죠 이렇게 돌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뻐요 6만 천 원을 잡아야 돼요 6만 원을 잡아야 돼요 5만 원만 잡으면 안 되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6만 천 원을 정확히 잡아야 됩니다 준비됐나요? 자 준비 시작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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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죠? 제자리에 도는 거예요 경고 헬로카드입니다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경고입니다 준비 시작 강강 서울레 강강 서울레 강강 서울레 강강 서울레 강강 서울레 돌아보십 5천 원입니다 5 4 3 2 1 점 점 점 뭐야 다 썼어? 6만 천 원을 잡아보라고 잠깐만요 6만 천 원입니다 6만 천 원 아니요 손에 5만 원에 5천 원이 들려 있어요 여기 2 2 2 2 2 2 2 2 2 3 2 4 3 4 4 4 4 5 5 5 5 5 5 5 5 5 6 5 5 6 미션 성공입니다 둘, 셋! 프로미스트 월드! 안녕하세요 동키스입니다 팩트 인스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많이 눌러주세요